서울시는 골고루 나누어 사용해야 한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국가 경제발전의 거점 도시 강남구를 죽이려는 우를 권하지 말라 강남구를 위해서 써야죠 우리 구청장님 화이팅이에요. 신현희 구청장님이 화이팅 소소문이요. 누가 쓰신 거예요. 구청장님이 직접 쓰신 건가요. 제가 담당 과장이고 저하고 구청장님하고 같이 했었습니다. 이기적이다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마치 송파구에 쓰는 것처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고 서울시 소유의 땅에다 쓰겠다는 거예요. 서울시 돈으로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기주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눠 써야 된다는 얘기는 이겁니다. 같이 나눠 쓰듯이 빼가지고 잠시 서울시장의 공약사업을 3,000 이런 게 한다는 자체가 갖지 않는 거죠. 여기에 대통문제 167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영동지구 개발사업이 강창입니다. 너무 강남만 좋은 도시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서로 상호간에 좀 잘 협의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 것 같아요.